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장 마지막에 있는 기술 면접 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 질문은 왜 다른 효율적인 프로토콜이 많이 등장했는데 여전히 HTTP를 쓰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HTTP는 사람에게 친화적인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점점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통신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죠. 다른 프로토콜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통신은 HTTP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그런 예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서버 간의 통신에는 HTTP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데도 HTTP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분명 있긴 있겠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HTTP가 가장 범용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 통신을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들도 훌륭한 HTTP 클라이언트를 하나 가지고 있죠. 바로 웹브라우저입니다. 이처럼 이미 범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되는 게 그럴듯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마치 영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HTTP 3에서 왜 TCP가 아니라 UDP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HTTP 3부터는 UDP를 사용한다는 것도 앞서 이야기했었죠. UDP는 TCP보다 훨씬 가벼운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나 TCP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HTTP 통신에는 필요하죠. 따라서 UDP 위에 TCP가 해주던 기능들을 별도로 구현해준 겁니다. 이 내용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URL로 들어가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네트워크도 따로 공부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면접 질문은 HTTP 메서드를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HTTP 메서드로 올바른 걸 사용하는 게 표준이고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개발자가 API를 사용했을 때 혼란을 겪거나 보안상 취약해질 수도 있다고 했죠. 따라서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GET과 POST가 많이 비교되는데 GET은 안전한 요청이어야 합니다. 즉, 자원의 상태를 바꾸지 않아야 하죠. 특히 단순히 URL을 입력해서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링크를 눌러서 접속하면 GET으로 요청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연산을 하는 API의 메서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POST는 멱등성이 없는 요청인 경우 지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GET 메서드는 원래 HTTP 요청 바디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적절합니다. 물론 웹서버가 GET 메서드 요청 바디 역시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분명 표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웹서버에서는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면접 질문은 앞서 나온 POST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멱등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멱등성은 이전 강의 영상에서도 설명했었죠. 한 번 호출된 후 다시 요청했을 때 자원의 상태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 API만 호출됐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해설에 있는 것처럼 어떤 자원을 A라고 변경한 후에 다시 B라고 변경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멱등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A라고 다시 상태를 바꾸는 명령을 했을 때는 여전히 A로 바뀌고 있으므로 만약에 A로 바꾸는 것만 호출을 했을 때에는 멱등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멱등성과 관련해서 하는 흔한 오해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멱등성은 API의 응답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종종 두 번째 API의 호출이 응답이 에러로 왔다고 해서 멱등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원의 상태가 중요한 거지 응답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면접 질문은 콘텐츠 네고시에이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고시에이션은 협상을 의미하는데요. 즉,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지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같은 URL이라고 하더라도 HTTP 요청 헤더에 어떤 헤더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콘텐츠를 받고 싶은지 희망사항에 대해 전달할 수 있고 서버는 최대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희망사항을 맞춰줄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희망사항에 최대한 부합하는 콘텐츠를 응답으로 주게 됐는데 이 과정을 콘텐츠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몇 가지 헤더와 과정이 있는데요. 궁금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면접 질문은 HTTP와 HTTPS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HTTP-S는 HTTP에 대한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당연히 암호화하는 이유는 전송되는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암호화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모든 내용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포트도 다른데요. HTTP는 80번, HTTPS는 443번을 사용합니다. HTTPS 통신과 관련된 내용은 암호화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기에는 너무 긴 내용일 것 같고 HTTPS의 동작 원리는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8장 마지막에 있는 기술 면접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상품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면서 실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개념 설명도 있지만 주로 실습 위주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따라해보면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